1등!!! 1등 했어 누가 보는진 몰라도 이제 한번 해볼까? 되게 궁금한데 그러면은 신나게 놀아볼까? 일단 35인 배틀 지금 생전 처음 해보는 겁니다 좋아 어어? 아 이거 아 이거 큰일 났다 패드가 손에 안익는다 왜 시간이 모자라? 시간이 왜 줄어들어? 지금 배틀로얄인데 문제는 이게 조이패드 홀더가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두개를 따로 들고 하니까 되게 못하겠는데? 잠깐만 이게 잠깐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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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시간을 벌어야 된다고? 아 큰일 났네 어 이게 좀 이상해 아 이게 조작감이 조금 다른데? 잠깐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블루투스가 인식이 안 돼 인식이 인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위치가 너무 멀어 이렇게 들고 해야 돼요 슈퍼마리오를 어떻게 이렇게 들고 해? 이게 처음 해보는 건데 재밌네 근데 아니 이게 오리지널 슈퍼마리오하고 조금 느낌이 다른데? 이게 보니까 빨리 갈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몸만 잡으면 되잖아 시간이 떨어져도 아웃인가 보네요 꽃을 먹는 것 같고 안 먹는 거는 너무 천지 차이로서 잡으면서 가야지 잡으면서 가자 동전은 무슨 소용이지? 막 굳이 달려서 갈 필요는 없는데 보니까 아이템? 아이고 아이템 괜히 썼네 7명밖에 안 남았어? 별거 아니구만 별거 아니구만 이 사람들 이거 뭐지? 먹으면 되는 건가? 먹으면 안 되는 건가? 독버섯 같은데? 왠지 독버섯 같은데? 아니구나 독버섯 아니네 근데 왜 이게 스테이지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죠? 아직 열리지가 않아서인가? 5명 남았어? 3명 남았는데 이게 이렇게 게임 오브가 될까? 너무 쉬운데? 아이고 죽었다 2명 남았어? 안돼! 왜 안 죽어? 이 사람 2등인데 1등 한번 해보자 1등 한번 해보자 지금 아니면 평생 못할 수도 있어 prehensible romance 왠지 같은 이예요 moim 저 사 connect 4명 남았다 3명 남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겼어 1등 했어 1등 했어 1등 했어 누가 보는진 몰라도 나 혼자 하는데 1등 했어 신나 아유 환장하겠네 진짜 우와 나는 진짜 감출 수 없는 기쁨 아 이거 말이 안되는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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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치게 흥분되는데 이거 원래 이렇게 쉬운가요? 이거 처음 하면은 좀 못하는 사람들하고 붙여주나? 갑자기 뜬금없이 두번째 게임에서 1등을 하니까 약간 보뜰이랑 시켜준거 아니에요? 어 이거 묘한 게임이네요. 어 잘 만들었는데 이거 왜 3월이 되면은 그만한다고 하지? 참 이해가 안가네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너무 좋잖아?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? 하하하하하하 근데 지금 너무 행복한데? 아 이거 아 이거 웃기다 진짜로 너무 웃긴데? 아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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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